거북수로 다 여기서 묻어가야겠다 복수한다 여기서 해군 선원으로 해적 배신함 해군 선원으로 저쪽 유키오를 박살내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세탁해? 해군 입대함? 저기 유키오 장전 부탁드려요 장전 선장님 반갑습니다 여기가 해군인가요? 지금 저쪽 해적 녀석들 답이 없습니다 복수하러 왔습니다 여기 네이트 루스 선장님 반갑습니다 시키는대로 할게요 시켜만 주십쇼 뭐할까요? 선장님 뭐할까요? 제가 저 녀석들 정보를 잘 압니다 대포를 못쓰는 녀석들이에요 대포 쓰면 정신을 못잖아요 선장님 선장님 시켜만 주십쇼 선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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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제가 도담당하겠습니다 도담당 제가 정찰하면서 도담당할게요 아 도담당 있나? 여기 좀 배가 작네 큰 배 탈걸 작은 배니까 더 호흡이 잘 맞으면 좋을 수 있어 올라가서 정찰해야지 피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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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오케 좋다 어디갔지 이 녀석들 여기가 안보여 선장님 앞에 적이 보입니다 세대 한 번에 와요 오른쪽! 한시방향! 적! 한시방향 저기에요! 따라와라 조그만 배대 오른쪽! 세대! 한시방향! 열두시 반방향! 열두시 반방향에 있어요 이렇게 느리냐 우리 배는 어서오니까 앞에 왔습니다 선장님! 적입니다 적! 두대 세대! 우리 편이 맞고있어! 대포! 각도가 없어! 어! 부딪쳐요 선장님! 이대로 가면 우리 배랑! 부딪쳐요! 우리 큰 배랑! 선장님 빼나요? 자 지금 저기 뭐야 중국사람 있어 중국사람 중국사람 그냥 가고 있는데 선장님 각도 나와요! 각도 나와요! 그대로! 그대로 파이어 하면 될 것 같아요 선장님! 나이스 맞았습니다! 나이스샷! 그 느낌 그대로! 그 느낌 그대로! 계속 쏘세요! 자리 좋아요 지금! 느낌 좋아! 지금 한시방향! 두시방향 두시방향 아! 맞았다! 빵구 하나! 빵구 하나! 빵구 하나! 네! 쏘세요 쏘세요! 빵구 0 없어 없어! 계속 쏘면 될 것 같아! 우리 조그만배가 우리 노리고 있거든요! 조그만배! 조그만배! 내시방향! 내시방향! 아! 왼쪽으로 넘다! 왼쪽 대포 준비해주세요! 왼쪽 대포! 왼쪽에! 왼쪽에 적! 아이고 안보여! 왼쪽이 적! 한 대 맞췄어요! 한 대 맞췄어요! 한 대 맞췄어요! 왼쪽 왼쪽! 왼쪽에 적 두개 겹쳐있음! 나이스! 계속 쏘면 될 것 같습니다 선장님! 선장님 운전 너무 잘하세요 나이스! 없애버립시다! 오합지졸 해적 녀석들! 그대로 쏘면 됩니다 두대! 두대두대! 지금 뒤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선장님 왼쪽으로 약간 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팀도 같이 있어! 좋습니다! 약간 왼쪽으로 틀면 될 것 같아요! 나이스! 계속 쏘세요 계속! 야! 뭐야 우리편이 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어! 한시! 한시 방향! 아니 아니! 열한시 방향! 열한시 방향! 앞에 하나! 열한시 방향 하나! 앞에 조그만거 하나! 열한시 방향 두시! 아홉시 방향 아홉시 방향! 아홉시 방향 왼쪽 아홉시 방향! 저기있어요! 자 옵니다! 와요! 조그만거 조그만거! 아홉시 방향! 아홉시 방향! 아홉시 방향 와요! 어! 나이스! 야! 잘한다! 잘 쏘네! 그대로 계속 쏘면 될 것 같아! 그냥! 와! 나이스! 계속 쏘세요 계속! 수리할 것도 없네! 더 수리할 것도 없어! 왼쪽으로 틀어야돼 왼쪽으로! 왼쪽으로 얘네 뒤로 빠졌어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픽! 팍 틀어야돼요!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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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대포 준비! 오른쪽 대포 준비! 그냥 쏘면 될 것 같아! 오른쪽 오면! 지금! 나이스! 맞았어 맞았어! 나이스! 계속 쏘세요 계속!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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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됐어요! 저기 돛 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돛보가 없나? 오른쪽 계속 쏴도 될 것 같아! 자! 좋습니다! 자! 오른쪽 계속 쏘고! 지금! 나머지 애들은 멀리있어! 한국선 뭐야 한국선! 한국선 부딪힌다! 조심하세요 한국선! 오! 뭐야 저기 날라가는거 봐! 자! 우리 왼쪽으로 다시 돌게요! 선장님 왼쪽으로 돌고 있거든요! 왼쪽에! 해적선 두대! 세대 세대! 왼쪽에 해적선 세대! 그냥 막 쏴도 될 것 같아요! 한국선 조심하고! 좋아! 잘 쏜다! 해적선 세대야 세대! 엄청 많아요! 너무 붙으면 안될 것 같아! 왼쪽에! 왼쪽에! 아! 우리 한대 맞았다! 빵꾸 하나! 빵꾸 하나! 빵꾸 둘! 빵꾸 둘! 빵꾸 둘! 자! 우리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 오른쪽 대포 준비해주시고! 빵꾸 벌써! 아니 빵꾸 있다! 빵꾸 두개! 오른쪽에 저! 빵꾸 다 떼어줬어요!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옵니다! 오른쪽! 해적선 하나 떨어졌다! 나이스! 오른쪽 그냥 쏘면 될 것 같아! 오른쪽! 오른쪽 부딪치러 오는 것 같은데? 오른쪽 부딪치러 온다! 오른쪽 부딪치러 온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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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지금! 지금! 들이들려고 했어! 겐지 할려고 그래! 겐지! 오케이! 선! 와! 운전 누구야! 완전 잘하고 있어요! 지금! 나이스! 왼쪽 대포 준비! 왼쪽 대포 준비! 선장 죽었다고? 다른 사람이 조종해! 다른 사람이! 쓰읍! 그냥! 일단! 빠져나가도 될 것 같아요! 뒤쪽에! 저! 좋아요! 지금! 자! 지금 해적선 오른쪽으로 돌았습니다! 그냥! 우리도 오른쪽으로 돌던지! 빠져나가던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쟤네 지금 각도 만들고 있거든요! 쏠거면은! 우리 쏠거야! 오른쪽 대포 준비! 오른쪽 대포 준비! 지금 각도 나올 겁니다! 오른쪽 대포 준비! 한 놈 있어요! 파이어! 파이어! 그냥 쏴도 돼! 각도 나와! 오른쪽에 근데! 해적 둘이거든요! 일단은! 앞으로 가면서 계속 쏴야 될 듯! 한 맞았어! 엣지님꺼 맞았어요! 더 가야돼! 더 가야돼! 우리 빵끄 둘! 빵끄 둘! 우리 빵끄 둘! 우리 빵끄 둘! 우리 빵끄 둘! 야! 부딪치러 온다! 또 부딪치러 온다! 어! 오케오케! 약간 가면서! 약간 또 부딪치려고 그러거든요! 가야돼! 가야돼! 온다! 부딪치러 온다! 지금 부딪치러 오는거거든? 쟤네들! 오케이! 나이스! 아! 빠르니까! 금방 대처가 가능하다! 왼쪽! 왼쪽 대포 준비! 우리 캡틴 죽음! 우리 캡틴 죽음! 조종해야돼! 누구 조종해야돼! 왼쪽! 왼쪽! 왼쪽에! 왼쪽에 붙었어! 꽁무니에! 우리 지금 선장 죽어있어! 선장 없으니까 그냥 앞으로 가면서 하는게 나을거 같애요! 지금 계속 쫓아오고 있음! 오케이! 왼쪽! 대포 쏠려고 그런다! 우리 각도 나오거든요? 우리 안 맞을라면 오른쪽으로 틀어야돼! 싸울라면 왼쪽으로 틀고! 싸울거야? 싸울거야? 왼쪽 대포 준비! 왼쪽 대포 준비! 지금 각도 나올거에요! 쏴도 돼요! 좀더 앞으로 가야될 듯? 오른쪽 틀던지? 어... 약간 모듈다고요? 맞았다! 맞았어! 그대로 쏘면 돼! 그대로! 그대로 쏘면 돼! 그대로 쏘세요! 어엉! 빵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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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lon! 대포 준비 오른쪽 오른쪽 펌프로 대포 준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펌프 펌프 좀 해주세요 네 펌프 빵꾸 하나 다 떼어줬어 클리어 클리어 자 지금 다시 쟤네 돌거든요 우리 오른쪽 돌면 우리가 먼저 공격 가능해 우리가 먼저 공격 가능해요 대포 쏴도 돼 대포 쏴도 돼 각도 나옴 각도 나옴 쏘세요 나이스 2명 죽음 2명 죽음 나이스 엣지님 누구예요 안전 잘 쏘는데 포병 출신 안전 잘 쏴 지금 쟤네 빵꾸 한 3,4개 났을거야 계속 몰아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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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아붙여도 돼요 대포 쏘세요 쏘아 쏘라고 오케 좋습니다 와아악 나이스 어 뭐야 우리팀 떨어졌다 우리팀 지금 우리팀구요 핑크 지금 저쪽에서 고생하고 있나본데 이녀석들 빨리 침몰 시켜야되 어 여기가 빨리 침몰 시키죠 지금 오거든 드리박으로 와요 드리박으러 오는데요 대포 준비 빗나갔어 이녀석들 침몰 시켜야지 우리가 점수먹어 지금 애매하거든 지금 왼쪽 대포 준비 뒤에 따라 붙었어요 왼쪽 대포 준비 왼쪽 부치친다 부딪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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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른쪽 오른쪽 뛰어내리는거 봐 야 오른쪽 대포 준비 대포 준비 우리 캡틴 죽음 우리 캡틴 죽음 부딪쳤음 부딪쳤음 괜찮아 그랩 안걸렸죠 그랩 안걸렸어 괜찮아 괜찮아 오른쪽 틀어 오른쪽 틀었어 대포 쏴요 아냐 지금 쏠 찬스야 촌 찬스야 틀어서 대포 쏴도 돼 지금 펌프 하나 홀 저거 방구하나 앞에 망가져서 못 움직여요 앞에 망가져서 그냥 쏘면 돼요 오케이 내가 옆에서 보고있어요 도쯤 고추세요 도쯤 다쳤어 산재 산재 고쳐 고쳐 으쌍 바우더 상자 상자 상자가 없대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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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 움직입니다 적팀 키에스니까 이겼다 파우더 넣고 찬 넣고 야 누가 앵무세래나고 이게 정찰이지 이게 오더전 무슨 소리 엄청난 도움이 많아 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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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두대 왼쪽 둘 오른쪽 오른쪽이요 오른쪽 준비할게요 오른쪽 왼쪽 우리 편이잖아 싸버려 장나와요 이제 이게 안맞아? 나이스 나이스 차 좀 먹을게요 펌프 펌프 한명만 잡아주시고 왜? 나 위에 있어야 겠다 위험하다 아 저 배 진짜 짜증나네 펌프 중 야야 골초 골초 갈고리로 한번 가요 골초 골초 갈고리 고고 갈고리 엔진 고고 류진 류진 왼쪽 왼쪽 아 오른쪽니까 갈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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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왼쪽으로 옵니다 어어 뭐야 돛 돛 돛 갈고리 야 왔다 왔다 들어왔어 애들 들어왔어 아악 차껏 맞음 들어왔어 들어왔어 애들 들어왔어 애들 들어왔어 애들 들어왔어 아직 그래프 그래프를 안걸렸어 그래프를 그래프를 안걸렸어 저희 그래프를 장전해주세요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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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 수리 하나 더 왔어 큰 배 왔어 큰 배 엄청 큰 배 왔어 도망가야되요 이거 나 앞에 수리할게 앞에 수리 아악 이거 봐봐 위에서 앵무새 해야된다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안보여 시야가 죽는다니까 오는거 못받잖아 지금 봐봐 정차를 해줘야된다니까 이거 없으면 앞에거 없으면 움직이지는 않아 다음 배에서 못부다 여러분 다음 배를 위하여 이 배를 안될 것 같다 앵무새 해야된다니까 정차 흐흐흐흐흐흐흐흫 쉬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죽었어 다시 리셀 야 지금 몇점이야 87대 24 아직 괜찮아 니가 앵무새 해야되 간다 다시 응여하나 작은 배랑 큰 배랑 막 막 막 assumptions 올라가올라가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부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그레이프를 당뇨해주세요 저희는 이제 근접해서 겐지됩니다. 겐지로 가죠. 오른쪽 2대 있습니다. 오른쪽. 오른쪽 적 2대에요. 우리 편도 있어. 우리는 작은 그레이플이니까 큰 배에 따라 붙어가지고 같이 2대1로 싸워야되요. 좋다. 여기 좋다. 자리좋아. 다 보여. 우리 배. 우리 친구 배. 저 왼쪽. 왼쪽에 다 몰려있어. 왼쪽에 다 몰려있어. 한국선 뭐야 이거. 저기 혼자 도와줘야겠는데? 자 왼쪽에 배 하나 오고있어요. 왼쪽에 해적배 하나 오고있어요. 큰 배인가 저거? 왼쪽 큰 배에요. 지금 왼쪽에 대포 쏘고있거든요? 아 무시. 오케이. 왼쪽에 큰 배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앞쪽에 있는데 정면에. 정면에 있는 곳으로 갑니다. 안보이기.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나머지는 어디갔지? 저게 한 대밖에 없는데? 어디갔지?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어디갔지? 어! 우리 선장님 죽었어요! 선장님! 왜 죽었지? 선장님! 이겼다! 보셨죠? 저 팀이 허접이라니까 무쇠 무쇠 응무쇠 한 개 없다고? 원래 정찰이 중요한 걸 잘 모르시네 정찰의 중요성.. 나 왜 죽었니? 어? 정찰의 중요성을 모르시네 이번엔 선장 한번 가볼까? 선장 한번 가볼까요? 해적 좀 가야겠다 해적 좀 해적 왜 이렇게 많아? 어? 내가 해군이니까 다 해적으로 갔어? 야! 좀 나와봐 오케이 뉴 PSM 여기 말고 네비쉽 여기 풀이네 여기 PSM에 들어가 버려야겠다 이 더러운 녀석들 누구누구 있어 여기 어? 몰래 들어가야지 우선 이쪽으로 왔다 이쪽으로 왔다 아니 아니야 해군 해군 우선 또 해적으로 왔어 윤헤 눈위시 애들이 이거 뭐하는거야 이거 흐흐흐흨 너오 노오 해적이 좀 약해서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선장님 시켜봐주십쇼 아 졌다 졌어 졌어 무슨 소리야 지금 아까 해군가서 이기고왔는데 아 진짜야? 왜 뭐지 소리야 아까 정찰 쩔었는데 시끄러워 몸에 몸에 불 붙인 다음에 다 붙여버린다 불 선장님 빨리 일 시켜주십쇼 선장님 일 시켜주십쇼 전철인데 네 코에 가라고? 왜 코에 뭐 아무것도 없잖아 그 있잖아요 그 있잖아요 그 그 배에 상징적이요 전방에 옵니다 전방에 앞에 달려있는거? 배 앞에 달려있는 손달려 세이렌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경찰할게요 아 떨어졌어요 선장님 아아 상징물 떨어짐 상징물 떨어짐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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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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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간다 너네 너네 해군간다 기다려라 야 어떻게 옮겨 야 옮겨 죽어서 못 돌면기네 바로 버리는거 보소? 야 해군가 해군 아 해군 자리가 없네 이씨 아이씨 유에포 여기로 가야겠다 아 아 이씨 흠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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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선장님 지금 선상반랄어로 나 쫓아냈어 외국인이 있네? 응 알았어 왼쪽에 선장님 잇 요오 엉근진 선장 외국인 선장이야? 적들어있어 아 우리 우리 해적이지 뒤에 온다 왔어 와 붙였다 붙였다 어 뭐야 그래비다 싸워야돼 죽이면은 돼요 어 망했는데 잡았다 나이스 한검 잡음 어 뭐야 유웨어 샷 헤드? 헤드샷 맞은거야? 뭐 총소리도 안들렸는데 뭐여 왜 죽었어 머리 맞은거에요? 쏘고 딱 겐지 갈라고 했는데 머리 머리 딱 맞으니까 그냥 뇌정지 되네 오 오 침범식 게임 나이스 누가 다 죽임 와 누가 누가 잡았어 오 나이스요 캡틴 고 수리하겠다 캡틴 지금 여기에 한국인 저랑 님밖에 없는거 같애 아 그래요? 헬롱 수리하 아시아서보니까 한국사람만 오케 오케 어 나 레벨 8 됐다 나이스 근데 2배 좀 괜찮은거 같애 이건 무슨 총이더라 수리했구요 우리가 지금 약간 근수전터를 이기고 있어 원양어선 오더를 내려주세요 캡틴 오더 플리즈 선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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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선장님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캡틴 잇 알콜 드링 드링킹 드링킹 위아 프렌드 선장님 반응이 없으셔 오른쪽 마우스 쓰면은 술을 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아 그래? 아 저 수리 붙어야겠다 선장님 왜 이렇게 두리번거리나 했더니 이게 안가서 그렇구나 도심 안가져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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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왼쪽 오오오오 빵꾸 3개 고쳐 고쳐 어차피 다시 아니니까 어 우리 선장님 죽었다 선장 죽일 선장 수루탄만 꽂고 지금 괜찮아요 그레이플 안걸리면 상관없어 뭐야 아 놀래라 선장님 드링킹 하세요 여유가 없으세요 너무 집중하시고 계세요 집중력이 뛰어나신데? 수리해야겠다 왜 가만히 있는 애들이 또 안가져서 수리 해드려야지 움직이게 해드려야지 안 움직이니까 안 움직이니까 가만히 있어 나도 그랬었거든 왜 안 움직인지 모르거든 이거 처음하면 어려워 돛 고치고 있습니다 돛 세일 리페어 세일 리페어 아 그레이플 그레이플 밀리어택 밀리어택 라스트어택 라스트 사무라이 간다잉 지금 보니깐 얘네들 나 어딨는지 모른다 우리팀 다 죽었거든? 여기서 버티고 있어 나 지금 어딨는지 모르거든 이놈들 여기 장전해야되요 어 아 발 걸렸다 권총 맞았어 위에 딱 빨리 싸버렸어 아 까비엄 우리 한명 더 있어 한명 더 매달려있어 여기 다 죽으면 끝나 침몰되는거네 그래프 딱 걸면은 일대일 일기토 같은거야 백기 들꼈어 들꼈어 피해 피해 안 돼 안 돼 안 돼 침몰이다 맥크리 다시 가야되네 까비 아 그래도 아직 우리 쩍몬이 이기고있다 ㅎ 흠 긴따 뭐야 다 죽어 있어 일단 장전해놔 장전해놔 쫙쫙 쫙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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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 쫓아내죠 쫓아낼 수 있나? 이거 들으시는 분은 ESC 눌러서 M으로 시작하는건데 진짜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난 쫓아낼 수 있습니다 선장 그래도 되게 열심히 하는데 말만 들으면 탄핵소추원 ESC 눌러서 어... 체인지 이건가? 뮤니티 캡틴? 리... 리세인 캡틴 트랜스퍼 캡틴 이거구나 교체 교체 2포인트 에이 선장 캡틴 겟아웃 겟아웃 어? 겟아웃 유... 임기 만료 오케이 탄핵해요 ESC 누르시... 탄핵 눌렀는데? 어 안 누르셨는데? 아 그래요? 저기다 적! 저 앞에 왼쪽 왼쪽 파이어! 아 2명을 죽였죠? 아 총알이 없다 총알이 아... 손장님... 차라리 2년이라도 한게 답답하잖아 각도 나온다 선장 있고 선장 있고 레프트 레프트 선장 캡틴 레프트 플리즈 레프트 레프트 오케이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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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았어? 안 맞았구요 나이스 너무 레프트가 날릴 필요 없는거 같애 천천히 날려 또 온다 또 부딪치는건가 또? 그래플? 또 그래플이다 그래플 그래플 밀리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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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틴 죽음 총부터 쏘였네 무섭다 어어 한 대 더 한 대 더 온거 같은데? 아 여깄다 네 그래플 하나 일단 뗄께요 그래플 여깄다 그래플 누가 돛좀 수리해주세요 지금 그래플 두개 다 떼었거든? 모든 그리플 오케이 엔헤미 그리플 하나 더 있는데? 어딨지? 그렇게 많이 적었어 일단 수리해 도수리 아 와 이거 날개났다 아 아 뭐라 야 야 주저님 부도있어 저 녀석이 나 보고있거든? 죽어라 이놈아 안돼 어 어 어 이 장전한 동안 피해야돼 야 이 한 놈이 저기서 멀리서 나 노리고있거든 쓰읍 아직 안 끝났어 빨리해 빨리 장전 빨리해 아아 아 아 야잇 죽였다 아 누가 올라오는데? 흐흐흐 누가 올라온다 아아하하하하 개인지 올라와서 벽타고 상자 상자 아 닦아놓고 몇대 몇이야 아직 지고있어 이제 우리가 지고있어 우리가 지고있어 선장 바뀐? 선장 바뀐거 같은데? 선장 어디갔지? 일단 다른 배로 가자 이 배는 지금 답이 없어 다른 배 자리나는데 있나요? 없네 지금 바로 그 바로 해군으로 갈아타기 안되네 이 자리 밖에 없잖아 어? 이 배는 답이 없는거 같애 와 선장 탄핵했다 선장 탄핵돼? 미래가 없다 선장 탄핵됐다 됐어 이제 가는것인가 좋아 누가 선장돼? 오 일단 수리해 나이스 도시 수리가 안되면은 이동이 안되죠 앞에도 불쾌졌네? 앞에도 수리해야돼 아니 왜 틈은이 이놈들? 앟! 이건 젠장 가라앉는다 아이고아이고 쏠라는데 빠져버리네 수리해도 야 근데 간다 쟤네 간다 수리하면 살수있어 0초 우리 노펌프거든? 펌프 아무도 안하나? 펌프중이다 수리해 수리 어딨어? 펌크 하나 어딨지? 됐다 오케 리퓨어 됐어 리퓨어 됐어? 펌프만 하면 돼 펌프 세일 데미지 위에 돛좀 굳혀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뒤온다 뒤에 뒤에 스타봇 백 백 에너미 나이트 에너미 나이트 오케 잡았다 해저 오오오 그레이플 걸렸어 그레이플 걸렸어 라스트 맨 스탠딩 멍청해요 지금 세명 이미 죽었는데 그레이플 걸렸어 거기 누구야 나비집 거기 세일어택 좀 세일어택 그쪽 세일어택 싸였어 이거 그레이플 풀필없어요 우리가 엄청 유리해 이따 이거 수리해 놓고 싸우자 쟤네 지금 사람 없으니까 쟤네 계속 놔두고 있어 쟤네 계속 놔두고 있어 쟤네 계속 놔두고 있어 어데 저기 다 죽은거 같은데 여기 우리 캡틴 죽었다 한 대 더 왔어 저 오른쪽 왜 배 아침무 안하져 다 죽은거 아닌가 이 놈 한 놈 있다 오케 죽었다 다 죽은듯 저기 있다 저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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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되게 오케 침몰? 왜 안 끝나 또 왔다 또 왔어 맨 위에 보세요 맨 위에 아 저기 저 오케 확인함 아씨 빨리빨리 장전해 저놈 죽여야되 하하하하 저 앵무새 자리에 루시우 루시우 아까 내가 했던 방법 위에 위에 저거 침몰이라도 시켜 침몰이라도 시켜야되 하하하하 아 저기 있네 아 저금만 잡았으면 떨어지고 우리 가는건데 하하하하 어? 끝났나? 아 다시 해야 되겠다 하하하하 장전 한번 할때 오래 걸려 아 이번에 딱 잡았으면 동점 가는건데 아직 기회 있어요 아직 좀 남았어 시간 으음? 흐흐흫 흐흫 차라리 한국서버가 산지 다른 배는 지금 한국사람 많은데 선장기 저 쫓아 냈어요 지금이다 지금 아 한번 바꾸면 5분 동안 못 바꾸는구나 아 아까워라 저기 한자리 남았는데 저기 해군자리에 하하 한 번밖에 안되는구나 얌시 안되네 누가 선장이야 위예포 도와줘 유에포가 아니네? 뭐해서 가? 중국으로 해줘 도와주러 갈 수 있을거야 헬프미 헤헤헤헤 선장 누구야? 여기 선장 누구야? 두사람이 고고고고 라이트 라이트 에너미 투 포어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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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다 쟤 야 해군 떨어졌다 오 나이스 우리 이기겠다 캡틴 아 아군 합류 플리스 우리 싸우지마 우리 점수 전먹는 존재 노 캡틴 캡틴 노 아군 야 아군 합류 영어로 뭡니까 외국사람한테 점수 전먹는 주체야 어? 저기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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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우리 우리 가만히 있으면 우리 침몰만 안당하면 될거 같애 준비해놓죠 Where are you going 캡틴? 우리 어디가는 겁니까? 여기 어디죠? 캡틴 집에 간다 이거 집에 가는거 아니야 이거? 에이 캡틴 어디가는거야 아냐 우리 펄님한테 가는거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캡틴 굿 너무 멀어서 될려나 한번 쏴볼게 유에펄님 우리 왔어요 중국어로 말하자면 될까요 퇴근하고 있어 여기 지금 여섯 명이 다 중국이에요 에너미 에너미 라이트 에너미 라이트 에너미 라이트 3 매니 매니에너미 매니에너미 지금 한 두 한대만 침몰시키면되는데 한국을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아까부터 계속 코리안 뻑이라 경찰 갈게요 경찰 자잉 무쇠 무쇠 앵무쇠작전 좋아 이거 그래프 걸려도 앵무쇠작전을 버틸수가 있거든 어 캡틴 에너미 에너미 라이트 왼쪽 대포준비 왼쪽 대포준비 레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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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미 에너미 쫌 내려가자 쪼끔 내려가가지고 오케오케 에너미 에너미 파이어 파이어 레프트 파이어 나이스 나이스 루키 나이스 어 래프트 오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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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 레디 어이 손장 뭐하는 거야 돌아야돼 라이트 오케이오케 파이오 파이오 원홀 아이고 캡틴 대법 맞았어 운전해야돼 운전 누가 운전해야돼 캡틴 죽었어 잠깐 수리도 잠깐 수리 잠깐 운전하러 갈게요 잠깐 수리할게요 대법하고 날라갔어 왜 여기 안들어가지냐나 아아 아 수리 수리 역시 점수 젖먹는 존재 아이고 수라 내 점이야 아 52대 60 동첨 거의 동첨되겠다 우리 젖먹는 존재야 다시 또 멀리 가 멀리 리필됐어 저거 구멍 7개 그냥 추락해버리네 저기 침몰되버리네 야 내가 운전해버려야지 비켜야 선 선장 선장 내가 운전해 우리 캡틴 죽었거든 고 미 캡틴 미 캡틴 오오 나이스 어때요 그거 열심히 운전하시다가 선장이 나오라그러면 무조건 나와야돼요 보니깐 나오라고 할 줄 모를거 같애 아 안해? 나 보고 나오라고 했는데 아 뭐야 와라 나오라고 한다니까 우리 살려줘요 그러니까 우리들 그냥 원형어서만 탈 운명이야 아니 근데 운전을 그렇게 못하는건 아닌데 수리가 안돼서 그래요 제가 수리할게요 저도 수리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레프트 레프트 에너미 원 잠시나 저쪽 잠시나 저쪽 수리해 수리 아까 수리 빨리했으면 침벌 안했을텐데 근데 위에다 내려와서 레프트 레프트 열두시 어클락 열두시에 어 전방 전방 앞에 뭐지? 앞에 영어가? 야 저기 왔다 여기 쏴 엉 엉 엉 엉 엉 엉 엉 큰베야 큰베 이거 그냥 노말총이죠 그냥 쏴 그냥 쏴 별로 안좋다 이 총 돛을 뽀갤수 있는 그 총이 있어야되는데 이거는 무슨 데미지 주나? 그냥 총과 총같은건가? 쏴버려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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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 폴! 그랩! 그랩 됐다 그랩! 어디서 그랩 된거지? 저기서 그랩 됐다 아! 아 죽었다 씨 그랩! 어우 백초 씨 이거 싸워야 돼 우리 지금 이거 다 죽으면 끝남 차라리 사는 동안 소독탄으로 잡읍시다 님 죽었죠? 아니 살았어요 어? 왜 금방 살아났지? 아 풀어서 그렇구나 수리해 수리 오픈은 그렇게 중요한게 아니니까 구멍 하나밖에 없거든요 노즈 빨리 수리해 주세요 노즈 리페어 저거 아니면 배가 안가니까 수리해 수리 오케이 됐다 어어어 어 뒤에 뒤에 레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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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미 투 하나 잡았고 으어어어 조심해 하나 잡았고 이거 데프 아니냐 하나 잡았고 어 뭐야 어 이겼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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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네 이겼어 해적이 이기다니 마지막엔 잘 됐다 그쵸? 탑승 잘 됐다 PSD가 다 없애네 저쪽 PSD 반항감정 극복하고 승리 베스트 캡틴 저거 사진은 내 사진이 아닌데 왜 자꾸 내 사진이 뜨냐 됐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제가